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시애씨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추석에는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다 같이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한가위만 같아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한가위 오면 모두가 행복한 날인데요.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성길로 막히는 도로 위에서는 시애씨의 데뷔, 함께하는 센스, 오가는 기성길에 안전은행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씨였습니다!